강남구가 지자체에서 최초로 구정뉴스 수화 방송을 돌입했습니다.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구정 소식에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팀입니다. 강남구와 주민들이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2007 음악이 흐르는 열린 대화 바당이 강남구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를 위한 강남구의 나눔 정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강남구는 18일 발대시를 갖고 카자흐스탄 동포를 위한 책 모으기 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강남구가 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구정뉴스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방송을 도입했습니다. 단 한 명의 구민이라도 구 소식에 소외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강남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되는 강남구청 구정뉴스입니다. 화면 한켠에는 수화 방송이 한창입니다. 기사 문장 하나하나는 물론 인터뷰에도 수화가 덧입혀집니다. 강남구는 단 한 명의 구민이라도 구정 소식에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수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방송되고 있는 강남구청 소식은 시민들이 보시면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청음회관에서 수화 자원봉사를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번에 수화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화는 청음회관 사회복지사이자 10년째 민간 수화 통역사로 활동하는 유승남씨가 맡았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녹화를 위해 일주일 내내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유씨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소명의식으로 수화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에 사시는 많은 청각장애인분들이 좀 더 강남구의 어떤 그런 구정 활동을 잘 아셔서 어떤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던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정보 전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좀 부족하지만 많은 성원과 격려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뉴스를 전하는 주요 매체는 강남케이블TV와 인터넷, 강남케이블TV는 강남구의 80%에 해당되는 18만 9천 세대가 가입됐고 인터넷 방송은 하루 2만여 명의 네티즌이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 사이트를 방문해 구정 뉴스를 클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구정 소식에서 소외됐던 천여 명의 강남구 청각장애인들, 강남구의 나눔 정신이 구정 뉴스를 통해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희입니다. 강남구가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대화회장 2007 음악이 흐르는 열린 대화마당이 강남구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6일 노년 2동 문화센터에서 열린 대화마당에서 노년 1, 2동과 청담 1, 2동 주민들은 강남구 공영 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주민들은 노년 2동과 청담 1동에 각각 운영되고 있는 공영 주차장 건물에 음식점 등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서 있어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근린 생활시설 범위 제한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의 경우 시행자 측과 협의해 근린 생활시설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한편 앞으로 공영 주차장을 새로 지을 때는 근린 생활시설의 범위와 종류 등을 인근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삼 2동과 도곡 1, 2동 주민들을 위한 대화마당이 17일 청운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화마당에서 재건축과 관련해 강남구 아파트의 층고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해달라는 주민 건의에 대해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용정율을 높여 녹지를 늘리고 강남구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나하나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은 언주초등학교 앞 노후된 도로개선과 역삼이동 방범초소를 지어달라는 주민 건의에 대해서도 주속한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하면 도심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강남에서도 겨울 철새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양재천입니다. 강남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16일 청소년들을 위한 조류탐사의 교실을 열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겨울이 찾아온 양재천 갈대와 무럭새가 가득한 양재천에는 겨울철마다 쇠박새와 청둥어리 등 먹이를 찾아다니는 겨울새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보관한 양재천의 깨끗한 자연환경이 도심 속에 작은 생태계를 꾸려놓은 것입니다. 새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구가 마련한 조류탐사 교실에 참여한 아이들 쌍안경을 통해 철새들의 이름과 몸짓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강남구는 겨울 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익힐 수 있는 조류탐사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양재천이 전에는 식생들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 15년 전에 개발을 하고 복원을 하면서 많은 초본류들을 차지하고 그 초본류들의 열매들이 많이 존재를 하면서 철새들도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양재천을 찾아오게 돼서 어쨌든 취민과 관이 같이 양재천을 복원하는데 그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받은 강남구 조류탐사 교실 아이들은 생태학습장에서 조류관찰에 대한 기본적인 시청과 교육을 받으며 조류 전문가의 해설을 들이며 쌍안경을 이용해 직접 새를 관찰합니다. 자연 생태를 공부하고 갈대 사이로 보이는 철새들을 바라보며 겨울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형이야 신기하고요. 색깔도 예뻐요. 우리들이 앞으로 새들을 보호하고 함부로 괴롭히지 말고 새들을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평소에 못 봤던 새들이니까 신기하고 예뻐요. 새들이 있을 때 내쫓지 말고 돌려주지 말고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새들을 위해서. 강남구는 계절별로 양재천 모내기 행사와 여름 환경교실, 민속놀이교실, 눈썰매장, 조류탐사 교실 등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들을 마련해 도심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의 감성을 되살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재천 조류탐사 교실은 도심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세대를 직접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물을 이용해 직접 새 무형을 만들어보는 등 양재천의 생태계를 체험학습으로 이해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자연을 사랑하자는 10마디 말보다 자연과 함께하는 하루가 아이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됩니다. 겨울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남구청 뉴스 정수명입니다. 카자흐스탄 내 우리 동포들에게 책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강남구가 18일 강남구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책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좋은 책 읽기, 가족 모임이 3천 권의 책을 기증했고 주민들이 새 책, 헌책 등을 모아 총 4천여 권의 책이 이날 현장에서 접수됐습니다. 강남구는 새 책은 정가 70%, 헌책은 50% 이하 수준으로 책값을 매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금으로 접수하는 주민에 대해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사단법인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와 함께 총 3만 권을 목표로 다음 달 28일까지 각 분야 책 등을 접수받아 3월 15일경 견제에서 고려인 단체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사단법인에서 인사로 결정될 때까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